이건 씨발 꼬축찌가 아니라 똥 씨린 거잖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 잘 들리니까 아 저 왔어요 급했어 안녕하세요 우리 털사이들 안녕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피드백 방송 할 건데 딱 30명만 받을 거예요 반드시 규정 읽고 오세요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짜자잔 어제 제가 그 염색을 하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머리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염색을 하고 나서 색깔이 이렇게 잘 나왔어 그랬더니 그 미용사분이 포트폴리오 싶다고 막 사진 찍자는 거야 근데 막 거기 되게 큰 미용실이었는데 거기 있던 지원들이 다 몰려오는 거야 머리가 너무 예쁘게 됐다고 제 생각에도 진짜 색 겁나 예쁘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돌 아이돌 머리 같은데 거의? 크게 보여달라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웬만한 인간 인간 보다 더 예뻐요 대망의 첫 번째 타자를 볼까? 다 같이 자 장갑 끼고 물에 반 잠겨있는 사람이라는 그림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번 축구장 빌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덕분에 썸데일 재밌게 뽑아가지고 조회수 달달하게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그림 연상들 열심히 보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에 반쯤 잠겨있는 걸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에 흩날려있는 머리카락 표현하고 옷이 몸에 붙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고쳐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물에 반쯤 이거는 물에 반쯤 잠긴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마녀나 귀신 같은데요? 마녀가 여기서 마법 쏴가지고 나 죽일 것 같아 그리고 물에 반쯤 잠겼다고 했는데 물이 어딨어요? 그냥 물에 가득 잠긴 것도 아니고 그냥 물이란 게 없는데? 물이 어딨어? 물에 반쯤 잠겨가지고 허리까지 잠겼는데 여기까지 안 그려가지고 없는 건가? 아니 그렇다면 내가 그려드려야지 됐다! 물에 반쯤 잠긴 사람 아무튼 어떤 느낌을 원하고 그렸는지 알겠어요 이제부터 제대로 피드백 할게요 누워있는 상태로 이렇게 잠겼다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를 그려줍시다 지금 이렇게 해두면 물이 잠긴지 몰라요 먼저 물을 어느 정도 잠기게 할지 고를게요 어디보자 한 이 정도? 이 정도만 남기고 잠기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물이 생겼죠?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이랑 사물이랑 이렇게 닿는 부분은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진짜 물처럼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물에 반쯤 당겼죠? 되게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흩날리는 머리카락 표현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잔머리 그냥 넣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잔머리 이렇게 넣어주세요 잔머리 이렇게 이렇게 그냥 펜으로 그냥 그어 이러면 되잖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고 옷이 물에 젖어서 몸에 붓는 표현을 하고 싶다 하면은 옷 같은 경우는 말라 있는 상태에는 안쪽이 비치지 않잖아요 하지만 젖어있다면 안쪽이 이렇게 쫙 달라붙으면서 이 속살이 비치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살색을 그대로 쓰지 말고 이 살색보다 더 연하고 살짝 어둡게 이런 색으로 해가지고 이런 색으로 해가지고 연하고 살짝 채도가 떨어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딱딱하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풀어주는 걸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옷주름이 젖으면은 진짜 막 무슨 비닐처럼 달라붙잖아요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한 색의 옷은 살색을 넣지 마세요 살색을 넣지 말고 이 진한 색의 옷에 그냥 어둡게만 해서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참 쉬워요? 자 그러면 다음 붓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보자 빠르게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특히 클립스튜디오의 툴 중에서 빠르게 퀄리티를 높이는 것에 도움되는 툴은 없을까요? 그리고 단체를 그릴 때 주인공을 띄우는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단체 이렇게 여러 명 있는 거 그릴 때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일단은 어디보자 완전히 일러스트 형식의 그림이네 이런 건 내가 퀄리티를 하기엔 조금 어렵거든 저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완전한 일러스트 형식의 그림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캐릭터를 더 돋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제 뒤에 있는 걸 어둡게 때리고 앞에 있는 걸 밝게 때리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거를 색깔을 세게 쓰고 뒤에 있는 걸 흐리게 때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랑 어... 그냥 뭐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뒤가 어둡지도 않고 앞이 밝지도 않고 뒤가 이제 뭐 색이라든가 그런 거 흐릿하게 막 밝게 뺀 것도 아니고 앞이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해볼게요 일단은 뒤쪽을 어둡게 때릴 거예요 좀 더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경계를 나눠준 다음에 레이 하나씩 잠궈놓고 오브레이 하나 추가해서 발광 다치 어디갔어? 발광 다치 아 잘못 눌렀다 어 대안권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있는 캐릭터를 밝게 해주고 뒤에 있는 거를 어둡게 때려서 좀 전체적으로 완성된 느낌을 내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번에 뒤를 희뿌옇게 빼줄 거예요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버전을 보여드렸어요 앞에 있는 거를 밝게 하고 뒤에 있는 거를 진하게 어둡게 빼는 거랑 앞에 있는 거를 진하고 어둡게 하고 뒤에 있는 거를 밝게 빼는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느낌이 확 다르죠? 원본 다시 볼게요 이게 원본 물론 잘 그린 그림은 맞는데 뭔가 완성된 느낌은 조금 덜 나요 뭔가 더 만질 수 있고 뭐 좀 더 양감과 앞뒤 공간감이라는 걸 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그린 건 맞아요 진짜로 근데 집중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이건 조금 흐뿌옇긴 하다 느낌이 이거는 처음에 할 때부터 좀 계산을 좀 하고 들어갔걸 이건 잘못 넣은 것 같아 이거는 뒤에 있는 거를 날린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뒤에 있는 배경을 안 날리고 했더니 망했어요 뒤에 있는 배경을 원래 흰색으로 해놓고 날린 다음에 해야 되거든 왜냐면 이렇게 밝게 빼는 거는 뒤가 완전히 흰색이고 어두운 배경을 쥐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쥐고 해갖고 망했어요 쥐어볼까 한번?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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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쥐었거든요? 보세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뒤에 있는 배경이 없어야 돼 이런 거 할 때는 좀 엄청 밝게 빼든가 자 다음 부커 볼게요 보석을 탐내는 여자를 크게 그려봤어요 오 잘 그렸다 포인트 컬러가 진한 분홍인데 잘 튀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어떻게 하면 포인트 컬러가 더 빛나와 보일까요? 손은 제 손 그렸어요 제 손 이쁘죠? 아 이쁘시네요 잘 그렸다 야 이거 뭔 느낌인지 알아? 기다려봐 졸라 웹툰 썸네일 같아요 비율 딱 맞는 거 개 신기하다 진짜 자 지금 핑크색이 지금 눈이랑 입 그리고 여기 머리카락 쪽에 있는 이게 포인트 컬러라고 있는데 이거를 더 눈에 잘 띄게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피부 톤을 조금 더 푸른 빛으로 빼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은 대충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핑크 톤이 더 많이 보이겠죠? 오버레이를 씌웠어요 오버레이 핑크 톤 잘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잘 했어요 손 같은 경우는 조금 어색하긴 한데 보고 그린 거라 그런지 그래도 비율이나 뭐 그런 것들은 다 맞네요 음 좋습니다 잘 했습니다 좋아요 자 한 번 까볼게요 와 이새끼 사연 졸라 길어 쉣 자 빠르게 갈게요 아이오세요 박진님 박진님이 좀 다 방송을 틀려보는 학생입니다 저저번 달에 철단한 채색 잘하는 방법 물어본 사람이 저요 요즘에는 저거 그림보다 선을 얇게 써보고 있어요 선 끄는 게 있잖아요 그림도 인체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손이요 또 이번에 부인께서 태블릿에서 찾은다고 하시는데 엘전 태블릿에서 찾을 수 있으신가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 캐릭터가 남자예요 혹시 꼬툭튀 잘 그리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선 꿀기 괜찮고요 선 꿀기 오히려 매우 좋습니다 선 끊어지는 것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끊어진 선 써도 되는데 좀 끊어지는 간격을 좀 줄여보세요 음 꼬툭튀 이 시발 야! 이게 꼬툭튀야 니는? 이거 시발 꼬툭튀 아니야 똥 지린 거잖아 이거 똥 지린 거 이 시끼야 이거 똥 지린 거잖아 윽 시청자가 똥 지린 걸 그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꼬툭튀는 어떻게 해야 꼬툭튀이냐면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여기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타구니 사타구니가 있고 이 사타구니에 뭔가 달려있잖아요 근데 어디 달려있어요? 이 밑에 달려있어요? 아니죠 여기 달려있단 말이야 여기 달려있으면 여기에 뭔가 존재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달려있으니까 똥 지린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클 이 지퍼분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부분이 딱 튀어나오게 하고 이 부분은 다시 들어가야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명암으로 채워주시고요 여기는 오 야 이 새끼 졸라 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졸라 커요 지금 너무 크다 꼬뚝지는 인체 비율에서 이건 너무 큽니다 이거 좀만 줄여주세요 한 이 정도가 좋아요 이 정도 그리고 부모님께서 태블릿 사준다고 했죠? 액정 태블릿은 웬만하면 와콤권 쓰세요 지금 와콤권 많이 떨어져가지고 다른 데랑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반면 기술력 차이는 확연하기 때문에 그냥 와콤권 사시는 게 나아요 지금은 와콤 액정 태블릿 뭐 지금 16HD 있잖아 그게 제일 쌀 거야 그거 사세요 한 60만원? 70만원 할 거예요 자아 그러면은 다음 부분 꺼 볼게요 자케라고 하시네요 명암을 잘 모르겠고 채색만 하면 그림이 못나 보여요 그림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오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다리 왜 이래 사타구니 왜 이래 사타구니가 왜 이래 사타구니가 왜 이렇게 길어요? 사타구니가 여기서 여기까지 있어 원래 보통이라면 사타구니가 여기서 여기서 끝나고 이 부분은 허벅지랑 엉덩이 이어진 뒷부분이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건 여기까지 내려버렸어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주름이 지금 잘못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주고 다리도 지금 잘못 들어갔어 여기서 이렇게 다리가 여기 이쯤에 나와야 돼 이쯤에 그래 여기까지 엉덩이 채우고 이렇게 나와야 돼 사타구니 여기서 끝내고 만약에 이 바지가 좀 이렇게 쫑긴 바지라면 이렇게 땡겨져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배기팬츠인가 뭔가 그거냐 이게? 요즘 유행이라더만 요즘 바지 중에 이런 거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 윗부분은 이렇게 좀 펑퍼짐하고 아랫부분은 무슨 얇은 양말 신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닌자바지래 아 조거팬츠에요 이게? 저도 이거 하나 샀어요 이거 너무 힙해서 저 하나 샀어요 소화할 수 있냐고요? 저는 지금 이런 것도 소화한대요 뭐 이거 크롭이야 크롭 크롭 후드티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리고 잠깐만 나는 얘가 이거 기타 치는 거 하면서 기타 자기 치고 있는 걸 보는 건 줄 알았거든? 근데 얘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다고 매직아이 하고 있어 매직아이 자 지금 얘가 시선이 일로 가야 되죠? 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선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서로 지금 자기 코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눈이 매직아이 하면 안 돼요 옆으로 옮겨줄게요 자 이렇게 돼야겠죠? 그쵸? 아까 그 완전 매직아이였어요 근데 채색했다고 그림이 못 나오고 있는데 채색은 잘 했는데? 푸른색감으로 잘 넣었어 보통 푸른색감 넣는 사람들이 피부톤 넣을 때 피부톤 붉고 노랗고 그런 색감 많이 쓰는데 착 가라앉는 피부톤을 넣었어요 눈에 있는 빨간색이랑 머리핀에 있는 빨간색도 막 진하고 진짜 생빨강이 아니라 파란색의 색감이 해치지 않는 적당한 채도의 붉은색을 썼어 입가에 있는 이 빨간색도 그렇고 색감으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그림이 이상한 거예요 드로잉이 이상해서 그래요 색감은 오히려 너무 좋아 지금 이것도 그래 색감 너무 좋아 잘했어 색감 완전 무시야 드로잉만 더 따라주면 훨씬 더 잘 그릴 거예요 드로잉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특히 상체까지는 못 그렸다 치는데 하체를 너무 못 그려 하체 연습을 해야돼 미쳤어 이거 봐 종아리 왜 이렇게 길어 허벅지게 길이는 이만한데 종아리 길이는 거의 두세 배 되는데 이게 만약에 로우앵 그리면 그럴 수 있어요 로우앵 그리면 종아리가 더 길어 볼 수 있어 종아리가 가까이 있고 허벅지는 멀리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지금 정면에 그리잖아요 정면에 그리는데 허벅지는 졸라 짧은데 종아리는 세 배 다 길어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하반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하반신 많이 그려야 돼요 하반신 별로 안 그린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하체까지 다 그려가지고 인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분과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과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분과 보겠습니다